내가 그랬지? 네 목소리 듣고 싶어질 수도 있다고 음 신기하지? 여길 움직이는 마음도 읽을 줄 아는 모양이야 너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휴대폰을 갖다주네 글쎄 하지만 난 내가 나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싫어 룸에 있는 내내 거의 내 옷 상태가 그냥 뭐 최대한 안 입고 돌아다녔거든 흠 농담이고 아마 룸에 있는 개인 금고 근처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금고 안에 있던가 음 넌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 여기서는 예전처럼 지출 못해 집 짓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 아까 재임 싸고 밥 먹은 것도 그래서 안 반가웠어 그래서 싫어? 큰일이네 빨리 만회해야 하는데 약간 뭐 걱정이긴 한데 지금 물 온도가 완벽해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는 거로 하려고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안녕 내일 또 이야기하러 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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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